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 우리 김포 서울 태륜 국제스케이트장 장소 이전으로 우리 김포가 유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 국비 2천억 원, 1조 2천억 경제 효과 우리 김포가 빙상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최적의 도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단 훈련과 경기시설을 위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적 입지로 훈련과 경기에 최적의 동선이 가능하며 관광과 경제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중추적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하며 수도 서울과 인천 고향 등 대도시 광역권 51만 대도시 혁신성장 잠재력으로 1조 2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측됩니다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에 갖춰야 할 모든 것 오로지 우리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국제스케이트장 K-빙상의 첨단 랜드마크 차세대 스포츠 문화의 중심 상생과 협력의 허브가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스케이트장은 우리 선수들의 연습과 육성은 물론 국제대회에 적합한 입지 그리고 관광과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중심에 위치한 김포시뿐입니다 51만 김포시민이 힘을 합쳐 해냅시다 국제스케이트장 김포가 딱이야 김포에 스케이트장이 생긴다면 훈련도 학업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스케이트장 김포가 딱이야 김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생긴다면 익숙한 곳에서 더 대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가 꼭 국제스케이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김포가 딱이야 빙상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있다는 점이 엄청난 자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이 김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김포가 딱이야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김포가 딱이야 당신의 사명이 김포의 미래로 당신의 참여가 김포의 자부심으로 당신의 응원이 김포의 성장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의 도시 우리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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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